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데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오늘 증시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정리해 주실 분은요 역시 증시 셔터맨 일꾼 박지영 차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역시 또 플러스였군요 아침에 쫙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중간에 약간 좀 눌리는 것 같다가 다시 어떻게 끝으로는 결국 플러스로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좋게 출발했다가 장 막판 한 30분 전에 오늘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막판에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3시부터 쭉 밀리면서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갔어요 시작 플러스 22포인트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네 3시 한 10분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갔다가 종가는 플러스 5포인트 어떻게 그럴 수가 극적 반등을 한 거군요 네 막판에 막판에 이게 사실 옵션은 옵션은 마지막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날 꽝이 되느냐 대박이 터지느냐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막판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막판에 확 들어오면서 오늘 약간 느낌은 기관이 좀 수익률 게임 하고 있다 기관이 무슨 의미죠? 뭐 이게 확인된 바는 없으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윈도우 드레싱 월말은 아닌데 유리창을 닦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은 매니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월말에 월말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꽉 사서 월말에 많이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써서 쫙 사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죠 내가 산 걸로 그 주식이 올라갔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음날 되면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또 그 주식 팔아서 다시 또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도 해요 그런 것들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창문 유리창 닦아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그런 건 만기일 날 만기일 날 하는 건 아니고 월말이나 분기 말에 하는 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 거 오늘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800억 순매수 했거든요 개인은 1500억 순매수 했고 개인이 산 것과 기관이 산 것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관은 뭘 샀냐면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엄청 샀어요 뭐죠? 엘시소프트 실적 발표했죠 주가가 확 뛰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확 쌓고 2위가 코덱스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코스닥도 말이 너무 빠르죠 빨리 집에 가려고 너무 피곤해서 못 가 오늘 코스닥이 분위기가 어제 막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꽤 많이 반등했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오늘 매수를 좀 한 것 같고 카카오 어제 이제 나스닥이 오르면서 오늘 언택 관련된 영국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카카오 샀고 삼성 물산 삼성 생명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생명법 설명 좀 해주시죠 삼성 생명이 삼성 전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그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그 처음에 산 가격으로 평가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데 네 지금 삼성 이제 보건법에 따르면 이거를 계열사 관계사 지분을 3% 이상 못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음 근데 지금은 어 장부가 평가를 해요 네 삼성 전자를 처음 산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음 그럼 지금 삼성 전자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음 많이 20년에 샀다라고 치면 네 그래서 장부가로 평가를 하면 지분율이 2.2%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시가로 평가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게 10%까지 올라가니까 법상으로는 3%만 갖고 있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7%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팀이 갖고 있는데 네 투자자산으로 걔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로 하면 10%가 되고 네 장부가 처음 산 가격 아니 근데 그게 갖고 있는다는 게 네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얘는 뭐 예를 들면 5% 갖고 있으면 무조건 5%지 그게 왜 시가랑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원일 때 샀어요 만원일 때 그때도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주를 샀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만원으로 백주면 백만원 그렇죠 백만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100만원이 됐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삼성생명의 자산의 그렇죠 몇 퍼센트 아 삼성전자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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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이해됐습니다 네 똑똑하시네요 뭐예요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럴 이해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삼성물산의 몇 퍼센트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아 삼성생명의 몇 퍼센트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17조입니다 17조 네네네 팔아야 되는 금액이 네네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금액이 17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못 올랐고 네네 이게 굉장히 얽혀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어요 삼바가 하락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삽니다 자 삼바가 하락한 이유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군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컴닝하지 마시고요 아 무슨 컴닝이 지금 시차있어서 안나와요 아직까지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 꽤 큰 주주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어 뭐 좀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왜냐면 오늘 삼성물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삼성물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게 삼성그룹의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이 네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얽히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삼성생명이 삼성 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되잖아요 법이 그럼 17조원 만큼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파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계열사한테 맞습니다 네 누구한테 파는게 그러면 맞을까요 삼성물산 맞죠 지주회사가 될거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는 무슨 돈이 있어서 17조를 마련할까요 아 무슨 돈이 있어서 네 삼가 숨겨놓은 돈 하하하하 그건 찾아내주면 저쪽에 뭐 내부심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라이브가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른 그 주식 그렇죠 네 어 그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매입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을 했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네네네 네 아 이해됐습니다 정리 잘했죠 깔끔하죠 뭐 그렇게 잘한거 같진 않은데 여튼 뭐 이해는 됐습니다 가까스로 아니 왜 이렇게 칭찬을 인색하시죠 저는 무조건 우리 시청자 눈높이에서 잘했냐 못했냐 정 프로님 이해하시면 시청자 다 이해한거 아닙니까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댓글창 저는 안 볼랍니다 자 그래서 삼성생명법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과 생명은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졌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올랐고요 코스피는 9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수급얘기는 아까 대충 했는데 뭐 이정도 하면 될거 같고요 네 아 오늘 또 주요했던거는 삼성전자가 초격차 그래서 7나노 X큐브 칩 생산소식 이게 EUV 공정을 통해서 네 칩을 이렇게 그 공정을 3D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음 이게 7나노 공정에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7나노 공정은 TSMC랑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건데 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생명법 그것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는데 반도체 장비주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음 그리고 다음주에 중국의 양재츠 외교총관이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네네네 엔터주 같은 것들 네 지금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장사를 못하잖아요 네 공연을 못하잖아요 근데 뭐 시지핑 주석이 방한 원래는 상반기에 방한하기로 했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는데 네 양재츠 이 외교총관이 오는 이유가 뭐겠냐 시지핑 주석 오는 것 때문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네 엔터주 화장품 면세 게임 중국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네 그 친구들이 오늘 많이 좀 올랐고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오늘 뭐 사실 제가 그냥 팩트만 계속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해서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팩트만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거짓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거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약간 틀리면 거짓인 거고 네 최근에 최근에 수납매가 돌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아유 많이 올랐죠 8월달에 한국이 네 전세계 49개 시장 중에 네 수익률 1등 했습니다 8월 한국이 네 전세계 시장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국장에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해피한 상황이었겠네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죠 네 왜냐면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 이런 쪽만 싹 몰아서 올라갔거든요 경기 민감주만 8월달에 네 8월달에만 그러니까 뭐 5월 6월 그리고 7월 초까지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네 사실 8월장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나 뭐 이런 거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 수납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 언제까지 수납매가 이어질 것이냐 네 계속 가야지 근데 뭐 주소주 매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바이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뭐 꼭 그 사람들만 잘 살면 됩니까 근데 뭐 사실 또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된 이유가 2분기 실적과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네 엘지화학이 실적 발표하면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엘지화학이 실적 발표하면서 2차전지가 플러스 났다 네네네네 그러면서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전지 다 같이 끌고 올라갔고 여기다가 경제 지표들 조금 있다가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 오시는데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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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코스피의 과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열 코스피의 과열을 전 세계 1등 할 정도로 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계속 미국은 네 그런데 미국은 그전에 훨씬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원래 안 좋았다가 네 7월부터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좋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보다는 통화정책이다 음 음 8월말에 중요한 통화정책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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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경제계에서 네 아 네 까먹었잖아요 미안합니다 아 이런 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거기 이제 좀 잘나가는 사람들 경제계에서 좀 날구긴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휴양지거든요 잭슨홀 네 예전에 이제 번넨키 의장이 페드의 번넨키 의장이 거기서 뭐 그 양정화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8월 말에 있고요 네 9월 FOMC 여기서 통화정책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음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통화정책 뭐 완화적으로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경기 민감비가 계속 갈 것이고 음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경기가 안 좋아요 뭐 계속 완화적으로 금리 낮추고 하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뭐 코로나 때문에 올랐었던 바이오 어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또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며칠이라고요? 8월 말입니다 8월 말 네 8월 말까지는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실적 발표도 끝났고 실적 발표는 내일까지 네 계속 끝납니다 음 그렇게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은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다 음 8월 말까지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순환매 중에 뭐 경기 민간 쪽까지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갑니까 보통 아 일단 안오른게 가겠죠 안오른거 지금 뭐 금융 쪽 이런 쪽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런 쪽도 너무 안올랐고 네 보면 자동차가 한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네 반도체도 실적 대비해서는 안올랐어요 음 그 다음에 통신 네 통신도 뭐 5G나 이런 것들 실적 대비해서는 못올랐고 증권 같은 거 증권 실적 엄청 좋거든요 네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못올랐습니다 음 그런 친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좋을 수가 있죠 음 이게 보통 예를들어 순환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막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올랐던 친구들이 이제 오른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얘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뭐 산업별로 이렇게 좀 오른다고 칠 때 반드시 어 빠지지 않고 안올른 애들은 한 번은 언젠가 오릅니까 아니면 아니다 얘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이 산업군은 그냥 빼놓고 다시 다른 쪽으로 순환매 한 번 한 바퀴 더 돌기도 합니까 쓰읍 안올른 건 안올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빼놓고 한 바퀴 거의 돌았는데 얘 빼놓고 다시 다른 한 바퀴 또 놓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주식하시는 분도 그래요 네 정부로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샀던 거 매매하지 네 아 이거 한 번도 안 사본 거 사기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 처음 보는 주식도 처음 보는 주식도 어 그냥 매우 반가울 때가 많아요 저는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안 그렇거든요 네 아 이 업종은 안 된다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고 음 평생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걸 기다리는 평생까지요 네 그런 거를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우리 박정희 차장님 판단에는 꼭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해서 한 번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얘기해 주실 거는 거의 다 나왔나요 네 다 잘 나온 거 같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정부모님 많이 웃으셨어요 제가요 네 아 사실 뭐 요즘만 같으면 저는 뭐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박정희 차장님 오늘 증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어떻게 내일도 뵙나요 아니요 내일 안 뵙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제가 제가 정한 게 아니어서 우리 단호박 박정희 차장님 오늘 목요일 순서는 요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이 제가 아까 낚시꾼 비유 어땠습니까 아주 드렸으셨을 텐데 아주 사실 아 준비 안 하셨구나 버벅대신 죄송합니다 아 준비가 안 됐다고 제 비유가 준비하신 거였어요 대본 딱 이렇게 아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낚시꾼이 낚시를 잘하는 건 단지 낚시대나 미끼를 잘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는 지금 어디 오늘 날씨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있는 포지션을 보고 요런 것들을 정하는 게 오히려 낚시 하나하나 물고기 잡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시지표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큰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작은 데에서 깔짝깔짝 성공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고기가 잡히는 데로 가서 잡아라 고기가 잡히는 데로 가야 되고 오늘 날씨도 보면서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잡힐 물고기는 어떤 것들이다 이런 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훌륭한 얘기였네요 네 오늘 박재영 차장님이 제가 좀 많이 피곤해요 오늘 6시부터 출근해서 계속 일하다가 왜 꼭 피곤한 날 저랑 만나셨죠 아까까지 방송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반성하는 우리 박재영 차장님 조심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벤키스 이영업부의 스타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